그래서 망상과 환청의 경우에 다루는 원리는 두 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읽어만 보자면 망상과 환청을 약물치료만으로 없애려는 시도의 문제점에서 첫 번째, 약물만으로 망상과 환청이 없어지지 않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망상과 환청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려고 하면 꿈에 대해서 꿈과 비유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처럼 악몽을 꾼다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이해를 할 때 만약에 우리가 매일처럼 악몽을 꾸는 사람이 있을 때 약물 복용을 해서 악몽을 꾸지 않게 한다면 과연 그게 문제를 해결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여기 그대로 읽어보자. 망상과 환청은 단순히 고장난 뇌의 잡음일 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망상과 환청에 대해서 이것이 아무 무의미한 것 마치 어떤 뇌가 고장이 나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는 태도들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꿈과 비유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망상과 환청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낮에 꾸는 꿈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생한 맨정신 상태에서 꿈을 꾸는 것이고 따라서 현실과 꿈이 구분되지 않고 혼동되는 상태 이런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망상과 환청에는 그 심리적 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망상과 환청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심리적으로 중요한 것, 마음속 심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금 ppt 화면을 가지고 제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망상과 환청은 괴롭고 성가신 것이기는 하지만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의미를 지닌 어떤 것입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상에 대해서 먼저 dsm5에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쭉 일단 읽기만 하겠습니다. 망상이란 모순된 증거를 고려하고도 쉽게 변경되지 않는 고정된 믿음이다. 망상 내용에는 다양한 주제가 포함된다. 예로서 피해적이거나 관계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과대적인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주제가 포함된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피해망상. 예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나 조직 혹은 다른 집단에 의해 해를 입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피해망상이 가장 흔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망상. 예로서 어떤 동작이나 말, 주변의 단서 등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는 믿음. 이런 관계망상 또한 분합니다. 제일 흔한 게 피해망상이고 그 다음 관계망상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과대망상. 예로서 자신이 특출한 능력이나 부 혹은 명성을 갖고 있다고 믿을 때와 같은 이런 과대망상과 그 다음에 색정망상. 예로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잘못 믿을 때와 같은 이런 색정망상 또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허무 망상은 대참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신념을 수방하고 신체 망상은 건강과 장기 기능에 대한 집착에 치중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 지금 보면 색정망상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보면 워낙 아이돌이 관심, 우리 젊은이들이 아이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이돌과 관련된 망상이 꽤 많아요. 아이돌, 가수 누가 자기를 좋아한다. 이런 종류의 망상들이 꽤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망상은 그 내용이 같은 문화의 또래들에게 분명히 믿기 어렵고 이해불가한 경우 그리고 보통의 일상적 경험에서 유래되지 않는 경우 괴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괴이한 망상의 예로는 외부 세력이 자신의 장기를 떼어갔다거나 아무 상처나 흉터를 남기지 않은 채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의 장기로 바꿔치기 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김민혁 부원장이 여동생이 조현병인데 김민혁 부원장 여동생이 가지고 있던 망상 중에 하나가 자신의 시비지장 괴양을 누가 떼갔다 그런 망상이 있었죠. 요즘에도 그 망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따가 제 강의 끝나고 김민혁 부원장한테 그 이야기 좀 들어봤으면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괴이하지 않은 망상의 예로는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경찰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상도 그 내용에 따라서 괴이한 것, 아주 이상한 것. 이건 현실 세계에서 전혀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망상도 있고 예를 들어 독재 국가라든지 그런 데서는 충분히 있을 법한 가능성이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이겠다 싶은 그런 망상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한편으로 중요한 게 괴이한 망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현병에서만 나타나지 다른 데에서는 이런 괴이한 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마음이나 신체에 대한 통제 상실을 표현하는 망상은 일반적으로 괴이한 것으로 고려됩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생각이 어떤 외부 세력에 의해 제거되어 버렸다는 믿음, 이러한 것을 사고 탈취라 하는데요. 그러한 것, 또 외계의 사고가 자신의 마음에 밀려 들어와 있다는 믿음, 조종망상 등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망상과 강력한 주장 사이의 구분은 때로는 어렵습니다. 이 구분은 어느 정도는 사실 여부에 대한 분명하거나 합리적인 반증에도 그 믿음을 고수하는 확신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망상과 강력한 주장을 구분하는 것이 때로 어렵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또 다음 화면요. 자, 그래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이 이 DSM-5, 그러니까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그 책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방금 설명한 이 내용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망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망상의 표면적인 특질만 쭉 기술해두고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관점에서만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이러한 DSM-5의 설명이 매우 간략할 뿐만 아니라 매우 피상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로서 수박의 겉과 속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우리가 수박에다가 비유하자면 겉모습만 기술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박의 겉모습은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수박의 속은 빨간 겉모습과 전혀 다른 것처럼 그래서 이 망상에도 겉모습으로 보는 것과 망상의 내면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전혀 다릅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겉모습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망상의 내면 그러니까 왜 저런 망상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망상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앞에 이제 DSM-5에서도 나왔지만 망상의 정의에서 보자면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신념입니다. False belief라고 하는데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된 게 믿게 되었느냐라고 할 때 보자면 우리 당사자들이 자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과정에서 결국은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1차적인 그러니까 이 망상의 밑바탕에는 수많은 그런 생각들 자기로서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수많은 생각들이 그 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수많은 생각들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 불편한 감정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 열등감, 두려움이라는 말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공포 뭐 이런 것들 있죠. 불안감, 두려움, 공포, 그 다음에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 등등. 이런 많은 그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 불편한 감정들의 밑바탕에는 또 뭐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는 욕구 좌절인데 특히나 보면은 다른 욕구 좌절이 아니라 전부 다 인간관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의 주변의 어떤 친구 관계라든지 직장 동료 관계라든지 또는 이웃 관계라든지 나아가서 가족 관계라든지 인간관계에서 편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망상이 생길 수가 없어요.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타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인간관계가 불편한 것이고 그 인간관계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못 받는다든지 또는 어떤 친밀 뭔가 자기가 나름대로는 소속되고 싶은데 소속되지 못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인간관계에서 뭔지 모르지만 자신이 원하는 욕구가 좌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자면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회피와 고립 그리고 증상 이렇게 써뒀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이 편안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신과적인 증상 특히나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증상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점점 다 사회생활이 기본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인데 사회생활이 불편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당사자들이 가정으로 틀어박히게 되고 가정 내에서도 거실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방에 틀어박히게 되고 자기 방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가상의 세계로 도망을 가게 되고 가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한다든지 스마트폰만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가상의 세계로 도망을 가게 되고 가상의 세계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 결국은 상상의 세계로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비현실적인 세계 또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환청이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이런 데로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당사자들이 그 몸이 방에 있는 것 같지만 걔는 방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몸만 방에 있지 그 정신세계는 이미 가상의 세계 나아가 상상의 세계 속에 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게 그들에게는 이 상상의 세계가 그들에게는 곧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봐서는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상상의 세계 속에서 자신이 가진 망상 속에서 대인관계를 맺고 있고 그 망상 속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 망상 속에서 뭔가를 경험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자기 방에 있지만 정신세계는 상상의 세계 속에 가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볼 때 망상이라든지 환청이라든지 기타 여러 종류의 어떤 이런 증상들이 다 갖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발병의 의미 증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거예요. 무엇이? 현실 생활이. 기존의 사회 생활이. 기존의 사회 생활이. 내지는 기존의 현실 생활이. 현실 생활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기존의 현실보다는 차라리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그나마 덜 힘들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속에서 힘들어 쩔쩔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직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덜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발병의 의미 또는 증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상의 세계나 상상의 세계 속에서 밖으로 사회 속으로 나오게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가상의 세계나 상상의 세계 속에서 바로 사회로 빠져나온다는 것은 사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능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망상 속에 있을 때 내지는 환청을 듣고 있을 때 약만 먹여가지고 약만 먹여가지고 바로 사회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까 봤듯이 그렇게 사회 생활이 힘드니까 결국은 자기 가정으로 가게 되고 가정에서도 힘드니까 방으로 가게 되고 방에서도 힘드니까 결국은 가상의 세계로 가게 되고 가상의 세계에서 상상의 세계로 가게 되듯이 나올 때 역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상의 세계 속에 있던 애가 그나마 가상의 세계로 나오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망상만 하던 애가 차라리 하루 종일 인터넷만 한다 스마트폰만 한다 하면 그나마 그게 나아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 방으로 나오게 되고 자기 거실로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비로소 사회로 나가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방이 편하지 지방이 왜 안 편하냐 아니에요. 지방에 있어도 마음이 안 편하니까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지방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선 아마 거실에서 집안에서 활보하고 다니고 집안에선 아마 마음이 편안할 때 비로소 사회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됐냐 했을 때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망상이든 환청이든 마찬가지인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방사자로서 어떻게 해야 망상이나 환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결국은 자기 노출, 자기 개방만이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권하는 망상 대처법 했을 때 결국은 그런 어떤 자기가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소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이 생각들을 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의 밑바탕에 있는 그 불편한 감정들 예로써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어떤 공포감이나 또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뭘 털어놔야 되느냐. 어떤 불편한 감정을 털어놔야 되느냐. 뭘 털어놔야 되느냐. 자기가 제일 털어놓기 싫은 것 가장 자기가 비밀로 하는 것 이것만큼은 나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절대로 죽는 날까지 누구한테도 말 못해 하는 이것일수록 반드시 털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에 안 털어놓고 있으면 그게 안에서 곪아서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비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비밀,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당사자일수록 여기에서 못 털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편한 감정들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욕구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리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현실의 세상 속에서는 그걸 이룰 길이 없다. 특히나 그 원하는 바가 대인관계에서 원하는 바죠. 그러니까 그것은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 관계일 수도 있고 또는 아버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머니와의 관계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대인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도저히 충족시켜낼 방법을 모르겠다. 충족이 안 된다. 거기에 욕구 좌절이 자꾸 일어난다고 할 때 그때 현실 세계 속에서는 그 욕구를 이룰 길이 없으니까 충족시킬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상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욕구 좌절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특히나 인간관계에서의 욕구 좌절이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욕구 좌절이라든지 불편한 감정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밖으로 말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털어놔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제가 비유할 때 이게 결국 방 청소를 하는 원리고 방 정리를 하는 원리고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당사자가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자기 노출, 자기 공개 내지는 털어놓는 것. 자기 속마음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 가장 좋기로는 상담자한테 털어놓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로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무조건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는 것인데 가족이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흔히 3단계로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를 위험한 망상인가, 위험하지 않은 망상인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환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 당사자들의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망상이라든지 환청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위험하지 않은 망상이에요. 위험하지 않은 환청이고. 그럼 위험하다는 건 뭐냐, 뭐가 위험한 거냐 했을 때 자살 또는 타해의 가능성이 있는 망상.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이때 타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칼로 찌른다든지 아니면 심한 폭력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망상 또는 그런 환청 이야기죠. 이런 위험한 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위험한 환청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대처가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하다 싶을 때에는 강제 입원을 시켜서라도 이 위험을 막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험하지 않은 망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를 가장 먼저 구분해야 되는데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과 망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격려해 주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특히나 그의 불편한 감정과 좌절된 욕구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두고 경청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경청을 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경청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망상을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연속극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갖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망상에 대해서는 이것을 드라마다, 연속극이다. 자기가 거기에 푹 빠져서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그 텔레비 드라마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다 생각하고 그 연속극 이야기 들어주듯이 들어주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 비유했을 때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어제 방영되었던 것하고 오늘하고는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망상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망상도 그 안에 보면 일정한 등장인물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그 망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적대적이기도 하다가 또는 우호적이기도 하다가 이렇게 인물들도 바뀌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있던 인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래요. 드라마하고 똑같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상을 드라마 연속극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잘 귀담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환청 같은 경우에는 꿈꾼 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꿈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아무튼 망상은 드라마다 연속극이다 생각하시면 잘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거는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저건 들을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현실이 중요하지만 망상을 지닌 당사자에게서는 망상이 곧 현실이에요. 우리 실제적인 현실보다도 오히려 망상이 그 자신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런데 못 들어주는 이유가 부모 자신의 불안감 그리고 부모의 가치기준 부모의 기대수준 등으로 인해서 부모가 이 망상 이야기를 당사자가 꺼내면 부모가 불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부모가 이 망상을 경청해 주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상을 들어주려고 하면 절에서는 안 돼. 이 마음이 들면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될 때 이걸 들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망상을 잘 들어주시는 게 필요한데 망상도 그렇고 환청도 그렇고 원리가 똑같은데 잘 들어주다 보면 불과 몇 달 만에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망상을 경청해 주다 보면 아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망상의 내용이 변합니다 하는 거예요. 예로써 부정적인 내용의 망상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변화합니다 하는 거예요. 망상 속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망상의 스토리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스토리가 전개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망상의 내용이 변합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현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부모님하고 대화를 나눌 때 처음에는 주로 망상적인 이야기만 많이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보면 나중에는 망상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하면서 점차점차 현실적인 이야기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망상에 대처하는 방법 앞에 제가 했던 이야기가 첫 번째가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위험한 망상이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만 위험하지 않은 망상이면 경청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슬라이드요. 세 번째가 망상에 대해 대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환경에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이야기면 경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환경 변화가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 먼저 환경 변화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욕구 좌절과 불편한 감정을 초래하는 환경적 자극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제거해야 됩니다. 환경 안에서 반드시 좋지 않은 자극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망상으로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래서 욕구 충족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 많아요. 당사자가 집 이사 가자고 하는 경우 많아요. 우리 집에 누가 낯선 사람이 자꾸 침범한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등등등등등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대책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조치를 안 취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실제로 낯선 사람이 침범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망상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는 기본 출발점이 뭐냐면 가족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미리부터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건 망상이야. 저건 사실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제 이야기가 뭐냐면 가족도 그렇고 전문가도 그렇고 망상에 대처할 때 첫 출발점은 나는 모른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집에 누군가가 침범했는지 침범하지 않았는지 나는 모른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찰에 조사 의뢰한 거 아니지 않느냐. 집에 CCTV 집 현관에 달아놓고 확인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에 누군가가 자꾸 침범한다고 침입한다고 불안해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집에 현관 같은 쪽을 비추는 CCTV 같은 걸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걸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나는 모른다로 출발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래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아까 경청이 이야기했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나는 모른다를 전제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아 그랬나 네 생각에는 집에 누가 왔다 갔는 것 같았나 그러면 되게 네가 놀랐겠네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까 이렇게 돼서 같이 의논을 해 주셔서 필요하면 집에 예를 들어 CCTV를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때로는 방음공사를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정이 안 되면 집을 이사를 가야 되면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무튼 환경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 상호작용하는 방식 집단 내에서의 당사자의 지위와 역할 등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즉 흔히 보면 우리 당사자들이 집에서 무시당하고 어린애 취급당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지는 발언권이 없는 위치에 있는데 당사자의 발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정에서 흔히 조현병이 발병했다 조울증이 발병했다 사회적으로 무능력해진다 하다 보면 장남이 장남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고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 간에도 혹시라도 발병한 당사자인 형제 간이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장남은 장남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차남은 차남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병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애를 자기가 어떤 말을 할 때 무조건 병이다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저건 쓸데없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묵살할 게 아니라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특히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는 스스로가 의견을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게끔 그 자율성 내지 자기 결정권 이런 걸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경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튼 그런 이유가 변화가 필요한 환경의 경우에는 크게 보자면 가족 환경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이웃 환경에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애들 같으면 이런 직무 환경 또는 학업 환경 이런 게 변화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흔히 보면 가족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족 환경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걸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되고 가족 환경이 아니더라도 이웃 환경이라든지 그의 직장에서의 어떤 직장 환경 또는 학업 환경 이런 게 어떤 것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자 했던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내 강의를 듣고 우리 김민혁 선생 혹시 보충하거나 또 우리 김민혁 선생하고 김재현 선생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보충 좀 해주시죠. 그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